안녕하세요. 와이드 리딩입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이란 작가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일종의 연애소설이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폴로라는 여주인공이 있고요. 여주인공이 좀 나이가 많아요. 한 서른 아홉 살 정도 되고요. 그리고 40대의 연인인 로제가 있고요. 그리고 25대의 새로운 연인인 시몽이 있어요. 이 세 명이 벌어지는 삼각관계 속에서 각각의 개인의 심리 묘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극적이게 표현한 소설이거든요. 제가 수식으로 여자의 마음은 갈대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폴로가 시몽이 꼬시는 거에 넘어가서 좀 사겼다가 다시 시몽을 어떻게 보면 차거든요. 폴로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시몽이 일치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엔 차고 다시 로제를 만나게 되는 건데 그걸 보면서 여자의 마음은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을 더 이상 읽고 싶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소설인데 갈등이 좀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는 편이에요. 작가 소개해보면 프랑스 최고의 감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 묘사를 감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미는 떨어지죠. 책 제목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의미는 심웅이 폴로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브람스 음악회를 가자고 하면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쪽지를 남겨놓거든요. 거기에서 유래한 거죠. 책을 읽다가 보더니 내용도 비슷하고 작가 이름도 비슷해서 보니까 기존에 제가 슬픔이요 안녕이라는 책을 읽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과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다만 주인공의 나이가 다르죠. 슬픔이요 안녕은 17살 여자애였고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39살에 노초녀죠. 전체적인 주인공은 폴로가 여주인공이거든요. 39살이고 실내 장식가로 일을 해요. 시몽은 일 때문에 일터에 갔다가 그 집 아들내미가 시몽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몽이 폴로한테 반해서 계속 대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폴로는 로제를 기존에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제는 여자한테 얽매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폴로를 꼬실 때만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 번 있고 그 다음부터는 폴로의 집에만 가서 계속 연인 행각을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로제는 폴로한테 만족을 못하고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때 시몽이 계속 대시를 하면서 폴로와 사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스토리는 되게 간략해요. 그런데 그 속에 세 명의 심리 묘사를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로제와 시몽이 싸운 것도 아니고 갈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읽는데 좀 어려웠거든요. 저는 한 3,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구입면을 했기 때문에 읽기는 읽어야겠는데 재미는 없고 그래서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폴로와 로제는 연인 관계죠. 오래된 연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곤태가 왔죠.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이 난 로제는 여자한테 얽미는 것도 싫어하고 여자도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바람을 피는 거죠. 바람을 피니까 당연히 폴로는 외롭겠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연인과 계속 이런저런 소소한 스몰 토크를 하기로 원하는데 계속 혼자 내버려 두니까 반면 그 속에서 시몽이 계속 첫눈에 반해서 계속 대시를 하는 거죠. 이제 곤태 속에 있다가 폴로가 시몽과 연애를 하면서 연애 초창기에 자기가 젊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쾌감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랑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왜 작가가 이걸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둘의 관계는 소설 속에서 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계속 암시를 주거든요. 그거를 폴로 자신은 나이로 얘기를 해요. 폴로는 39살이고 시몽은 25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차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로와 시몽이 연애하는 도중에 시몽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그게 보기에 폴로가 심히 눈에 안 좋았던 거죠. 그런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게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연치 않게 로제를 다시 어떤 무도회 같은 데서 만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눈으로 신호를 주면서 감정이 아직 살아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시 만남도 다시 곤태롭게 끝난다. 이런 식으로 소설이 끝나요. 굉장히 저는 재미없게 읽어서 다시는 이 작가의 소설을 접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보면 제가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내용을 메모한 건데 고독하고 지친 폴로는 남자에게서 완전하고도 풍족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손끝에 잡히는 것은 공허와 또 하나의 서러운 고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다 남자 때문이죠. 남자의 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몽이 이제 폴로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메모를 남기는데 그 메모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는 거죠. 소설 속에선 시몽이 전체적으로 좀 소심한 성격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자신의 내면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폴로에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로제로부터 당신을 빼앗을 골도 있다. 이렇게 보면 갈등이 심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로제하고 그 시몽은 뭐 이렇게 만나도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암시인 거죠. 시간이 그녀보다 더 잘 가르쳐 주겠지만 작가가 약간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폴로는 더 늙어버리고 로제는 더 저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 연인 간의 감정이 식을 거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보면 폴로가 시몽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무질서와 거짓 그리고 무기력을 싫어하는데 그거를 이제 시몽의 그런 모습을 그녀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연애하는 동안에요. 책 속에 좀 기억에 남는 문구인데 나의 희생자, 나의 사랑하는 희생자, 내 귀여운 시몽 처음으로 그녀는 피할 도리 없이 고통을 받게 만드는 그 사랑한다는 행위에 대한 끔찍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다. 끔찍한 즐거움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 문구는 이제 폴로가 시몽의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거죠. 보면은 그녀는 이후로는 결코 느끼지 못할 것이기에 그처럼 격한 슬픔, 아름다운 슬픔, 아름다운 고뇌를 치르고 있는 그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거칠게 몸을 떼고 짐도 버려둔 채 나가버렸다. 이거는 이제 폴로가 시몽한테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 시몽이 겪는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생각하는 장면인데 보면은 그녀는 이후로는 결코 느끼지 못할 것이기에 라고 표현했거든요. 작가가. 그 얘기는 폴로가 로제와 다시 만나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헤어진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둘의 사랑의 별말은 결혼이잖아요. 시몽은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 책은 연애소설을 좋아한다면 일독을 권해볼 수도 있지만 연애소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갈등이 없기 때문에 기승전결 이런 게 없어요. 이상 프랑스 아즈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좋아하세요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느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는 재미없게 읽었지만 다른 분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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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